가난하게 되는 모든 경우에도 존중히 여기며 도와주고 후부의 신의와 순계를 굳게 지키기로 하나님 앞과 여러 증인들 앞에서 서약을 하십니까? 이렇게 크게 줄여서 뒤로 자빠질지 않더라구요 신부사랑이 신부에게 물건을 신부는 신랑과 같이 크게 해 이라면 그냥 아고신부 예 크게 했대요 신부 베로니카 카르도저 양은 신랑 권준 성분을 남편으로 맞아 오늘부터 한평생 길이 사랑하며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강근하거나 병들거나 부여하거나 가난하게 되는 모든 경우에도 존중히 여기며 도와주고 후부의 신의와 순계를 굳게 지키기로 하나님 앞과 여러 증인들 앞에서 서약하십니까? 예 예 예 이제 예물 교환하겠습니다 예물으로 서로 반디를 교환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없는 사랑으로 서로 사랑을 하시기로 하기로 하시면서